이만보 걷기 37일 차입니다. 오늘은 동네 주변을 걸어 보겠습니다. 자 함께 출발! 오늘은 오전에 13,000보 걷고 저녁에 또 걸어 보았습니다. 장미가 예뻐서 장미는 글을 찍고 있습니다. 4월에는 나무 숲이 그렇지 않았는데, 하견이 개설한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잎이 무성하게 되고, 좋네요. 추룩추룩추룩 튤립나무입니다. 튤립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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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 튤립나무 땅 올리브 크리스마스 토마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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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